이 문제는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된 주제가 뭔지 찾는 건데요 인종, 종교, 자원 등을 이유로 국지적 분쟁이 증가한다 뭔가 국지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인권침해가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화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 관계에서 정치보다 경제적 신리를 중요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게 국제사회에서 어떤 시기에 대한 얘길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찾아보면 이게 바로 탈냉전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 이념이 강조되는 시기가 바로 냉전시대였거든요 미국과 소련으로 대비돼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대립했죠 그때는 정치적 이념이 더 강조됐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그냥 이념은 집어치우고 일단 먹고 사는 걸 생각해보자 이런 경제적 신리를 중시하는 시기가 바로 탈냉전시대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